취박사님, 트레이너들에게 어떤 포켓몬을 오늘은 나눠주실 건가요? 저야 물론 매일 잠시난 포켓몬만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죠? 댕박사님처럼 꾸진 포켓몬은 우리 트레이너분들에겐 안 자용? 말 다 하셨나요? 저는 오늘 초급 트레이너가 오면 제가 차고 있는 이 타임엑스 팔찌를 줄 생각이랍니다. 취박사님은 타임엑스 팔찌 따위 없으신 거 아니겠죠? 당연히 저도 타임엑스 팔찌 정도야 트레이너에게 줄 생각이었죠? 약보니깐 쫌생이라서 타임엑스 같은 거 못 주실 줄 알았는데? 왜이네요?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셈이? 이 댕박사가 이 우당탕탕 댕박사같은 일이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구만? 한번 해보신걸? 구독 하여튼 늑대님같이 못생긴 포켓몬들만 가져오니까 인기가 없으신 거예요. 뭐라는 거야? 이 우당탕탕 댕박사가 말이야. 포레 감자같이 생긴게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오늘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까 하는데 잘 오셨습니다요 가족분들 다이맥스 포켓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엄청 강한 포켓몬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다이맥스 포켓몬을 준비해뒀습니다 쥐박사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은 이제 구닥다리 포켓몬이에요 여보 다이맥스 포켓몬이 뭐죠? 다이맥스 포켓몬?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다이맥스 포켓몬도 몰라? 다이맥스 포켓몬은 다이맥스 팔찌를 이용해서 능력이 발동하며 포켓몬이 거대해지고 능력도 오르고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강력한 다이맥스 기술로 바뀐다고요 오 포켓몬이 거대해진다고? 뭐 좀 선 넘는데? 뭐 근데 특정 포켓몬만 다이맥스 포켓몬으로 진화할 수 있어요 다이맥스 포켓몬에 대해서 잘 아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 쪽으로 오시겠어요? 저는 친절해보이는 댕박자님한테 갈래요 나도 그러면 이 댕박자님한테 갈래요 응 안돼 일로와 음 여보는 어디로 갈래? 어디에서 포켓몬을 받을까? 음 나는 요리를 쪼개서 봤지 뭐 음 그러면은 이것도 여자팀 남자팀으로 나뉘는데? 저기 댕박자님 이번에도 제 다이맥스 포켓몬이 센지 그쪽 포켓몬이 더 센지 한번 대결을 해볼까요? 초초 당신의 구닥다리 포켓몬으로 저를 이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감자같이 생긴게 어? 감자를 뱉네 자 그러면은 인당 4마리씩 제가 총 8마리를 준비해놨습니다 랜덤으로 나오니까 자 잘 뽑아보세요 오 아빠 저부터 뽑을래요 좋아 어떤 포켓몬이 나오게 오 피카츄 거기서 피카츄 피카츄가 나오다니 피카츄도 다이맥스로 진화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음은 또 포켓몬이 나올까요? 음 글쎄 그렇게 좋은건 안나올거 같은데 헤이 무슨소리에요 저는 항상 엄청난것들만 뽑아왔죠 내 말에 엄청난거 오 야 긴 크래 밥도둑 밥도둑이잖아 이녀석 야 간장게장이 나오다니 야 맛있겠다 넌 내꺼야 간장게장 오 야호 신난다 간장게장을 잡았다 오 축하한다 나 리아쿤 다음은 좋은게 좀 나올거에요 야호야 오 거북왕 거북왕 야 이거 다이맥스로 진화하면 엄청 강하겠는데 다이맥스 거북왕이라니 어머 이건 꼭 사야돼 리아는 계속 맛있는것들만 뽑는구나 거북이가 먹는거라구요? 응 대구 딱지에 비벼먹으면 아주 밥도둑이지 아빠 저 무서워졌어요 자 다음에는 더 강한거 뽑아보라고 여자팀은 이겨야될거 아냐 오와 뭐야 야 이 버터풀은 진짜 약해보이는데 다이맥스로 진화해도 약하지 않을라나 맞아요 저희가 졌어요 아니 아니야 할수있다 아빠가 네 마리 한번 뽑아보도록 하지 자 간다 좁 오 오 뭐지 아 그 야옹이 야옹이가 나왔구나 이거 좋은거 맞아? 야옹도 잘쓰면 아주 좋단다 음 자 그럼 다음 오 오 멜메탈 멜메탈 이거 환상의 포켓몬 아닌가요? 어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은 녀석이야 얘도 다이맥스로 진화를 하는구나 자 그러면은 다음 어 어 어 나위핑 어 귀여운데? 흐흐흐 생크림같이 생겼다 맛있게 생겼구나 오 자 다음 야 이거 뭐야 니자몽 니자몽 니자몽이 나왔네 자 그러면 저희 포켓몬 네 마리로 싸우는거 맞죠 그럼 그럼 내가 아주 좋은 포켓몬들로만 준비했으니까 저 탱박사의 코를 납장 눌러주도록 하렴 네 알겠습니다 어 아니 탱박사님 어떻게 그런 포켓몬들로 저희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글쎄요 저희 포켓몬들로 감자같이 생긴 취박사님은 감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감자 이 녀석이 어 어 자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 다이맥스로 대결이다 음 우리는 그래 리아 너부터 가 좋아요 나와라 아무나 아 그러면 이번에는 엄마가 먼저 나설게 엄마 힘내요 자 첫번째 포켓몬은 뭐가 될 것인가 아나 나와라 킹크랩 나와라 부리무 부리무가 킹크랩 하지만 자신감이 없다는데 부리무 뭐지 헤헤 이걸 보여줄 차례인가 가라 거다이포만 다이 사이코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이게 퍼졌어 킹크랩이 할아버지가 됐어 오 에엥 뭐야 누가 이긴 거야 내가 이겼다! 헐 리아야 다른 부켓을 빨리 꺼내! 너무 싫다 너무 싫어요! 킹크레빈 맛있어졌다? 그럼 거북왕! 음? 나와라! 짬만보우! 짬만보아 거북왕? 과연... 얘네는 어떻게 변할까? 바이오크! 고다이 재생! 오오오 뭐야? 뭐야? 야 엄청 꽃은 보여지도 않아! 나 앞에 안보! 재만보가 이상의 꽃이 됐어! 뭐야 재만보 등 위에 섬 있는데? 배야! 야 엄청 멋있어! 덕후광은 등 뒤에 막 포들이 생겼어! 야 이거 기계 기계다 기계 과연 이 싸움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이겼어? 재만보의 승리지롱! 리아야! 벌써 2대0이면 어떡해! 하지만 이번엔 이길 거예요! 역시 우리 포켓몬을 가져가서 판매 옷이 났군요! 이상의 꽃? 어 안돼! 피카츄와 이상의 꽃? 아 뭐야 불포켓몬가 전기포켓몬! 거다이 맞네! 거다이 편달! 야 피카츄 완전 뚱뚱해졌어! 이상의 꽃은 왜 이렇게 납작해진거야? 이상의 꽃 뭐야 납작납작 누가 이긴거지? 당연히 이상의 꽃 이겼지! 3대0이라고? 아니 리아야 이게 도대체 무슨일이니? 제대로 좀 보여줘! 나와라 에이스몬! 허허! 에이스몬? 하지만 난 불포켓몬이다! 그러면은! 지는거 아냐? 간다 다이제트! 나와라 거다이 화염구! 거다이 화염구! 어? 변신하기도 전에! 죽어버렸다? 다른걸로 상대해줘 다른걸로! 너무 센다 너무 센네? 다시 심부더야! 오케이 내가 한번 봐주도록 하지 그러면은 승부 굳히기로 간다 어 뭐야! 야 에이스몬 화염구 위에 서있는데? 와 완전 멋있어 여태까지 봤던 애들 중에 제일 멋있는데? 진짜 이게 뭐야? 이게 포켓몬이란 말이야?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자 버터풀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약해보이는 버터풀이지만 버터풀도 어 다이맥스를 한다면 어 버터풀! 야 버터풀 엄청 세보여 음 화염구에 된통 당하게 생겼네 버터풀 할 수 있어 아 졌어? 아니 4대0으로 줬단 말이야 4대0으로? 버터풀이 불나방이 돼버렸어 아 이런 오빠 진짜 못한다 이때 박사님이 준 포켓몬은 쓰레기였어 아 야 아니야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빠가 나가보도록 하지 자 요루룸 화이팅! 요루룸 화이팅! 아주 매운맛을 보여줘야겠어 좋았어 간다 여덟팀 화이팅 여덟팀 화이팅 예이 오케이 요루룸 덤벼라 정말? 응 가라 팬텀 팬텀? 좋았어 자 팬텀과 나홍이의 승부 네 자 야옹아 다이맥스로 진화하는거야 우와 야 야옹이 모습봐봐 엄청 길쭉해졌어 와 완전 치즈스틱같애 그리고 팬텀은 입을 아주 크게 벌리고 있구만 저 입사이로 저 입에다가 다이사이골을 한방 아 야 졌다 팬텀 좀 쎈데 당연하지 다음 포켓몬 꺼내와 보여주겠어 쥐 박사님 아무래도 최강일 것 같군요 이 아비안 녀석들 할 수 있어 위험한 시 할 수 있다고 이겨야돼 이길게요 자 다음 포켓몬은 뭐지 요루루 태 어어 괴롱몬 그래그래 괴롱몬 정도야 뭐 어 근육이 많네 좀 당연하지 상대는 강철타이 policies Thus 그냥 근육몬에게 쎄찌를 시키죠 좋았어 강철타입이니까 어 번개가 통할까 통할거 같은데 바이선더 가자 오 옉 으 죽음 어떡해 chopping zel 안대 내가 지겠어 바이너끌 aye 심장 accessible 진장 가빠 has 아잇! 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 아..아빠 꺼? 오케이 이번에는 진짜 안진다 이번엔 리자몽을 꺼내왔거든 아! 나 무한다이노 꺼냈는데? 들어와봐 깨! 절대 이번엔 안진다고 쥐 박사님 보이십니까? 저게 무한다이노를 하나 보내고 무한다이노를 꺼내왔다고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무한다이노한테 뭐가 좋나요 쥐 박사님? 불꽃셀에? 박사님도 처음보는 포켓몬이라 그런거 모르시나? 다이맥스가 안돼! 저 포켓몬은 전설의 포켓몬이야 이길 수 없다고 이게 바로 댁박서님 클라스 가이드 라곤 간다 그냥! 가자! 어! 이겼어! 어! 무한 다이노를 역시 리자몽 근본 포켓몬은 다르구만 다이맥스가 되지 않아 내가 힘들게 잡은 무한 다이노가 1초 컷이라니!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생크림 포켓몬이 아직 남았다 생크림이다 pam 5단 케이크가 됐어 5단 케이크 단원! 단원을 쓰렴! 거다이 단원! 헉! 어! 아! 이브이 왜 이렇게 세 어? 체력 회복하는데? 이브이? 아 근데 나 왜 거다이 포옹 밖에 없어? 다이그레스! 아 제발! 이제 3턴 이후에는 얼레 포켓몬을 돌아온다 서로 힘이 빠졌다! 지금이야 이브이! 승부다! 지금 그리기로! 지금 그리기로 끝내버려! 지금 그리기로 끝내버려! 지금 그리기! 안돼! 피 회복하고 있어요! 마이핑은 사랑에 빠졌단다! 젖봤어! 아! 졌어! 꼬올! 역시 거기 마이핑도 우리 이브이한테 반한거구만! 이브이가 좀 귀엽게 나죠? 뀨? 리아야 졌잖아! 졌잖아! 제가 혼내드릴게요! 그래 버터풀 혼내줘! 덤벼! 다이어트! 정말 큰 나방 나방의 모습 다이어트! 덤벼! 니가 이겼지? 아! 어 뭐야! 이겼다! 아니 아까 전설의 포켓몬도 거다이 맥스 보고싶은데? 다 비켜! 내가 이걸로 쓸어버릴거야! 어! 쥐 박사님 진정하세요! 으악! 포켓몬이 안된다면 기계로 부셔주지! 덤벼! 쥐 박사가 거다이 맥스로 진화! 진화했다! 덤벼! 쥐 박사님 그러니까 맨날 지는거 하잖아요! 어쨌든 오늘 다이 맥스로 배틀 한 번 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안녕! 자 이게 아까 못봤던 무한 다이노의 거다이 맥스 우와! 이거 워터파크 아님? 뱅뱅 살면서 그냥 덤벼 박사님 이거 갖다 버려요 징그러워요 아 이거 외견만 보고 무시하지 마렴! 이 얼마나 간지나니? 아닌데요! 좀 징그러운데 근데?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코고 어디가 입이라는 거지? 징그러워 자 어쨌든 끝! 뿅! 구독 뿅! 좋아요 우리한테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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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